네, 고맙습니다. 김교실 대표님. 네, 자, 먼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한 발자에 맞아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빨간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영이 한 번 더 한 번씩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불빨간호중기에서 목걸을 맡고 있는 한영입니다. 네, 기타친구 우지윤입니다. 네, 자, 오늘 기분이 어때요? 네, 소감 말씀해주시죠. 일단 우선 저희가 산박기 때 좀 쉬고 또 굉장히 음악 작업도 많이 하고 편안하게 했는데요. 일단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기 생각하니까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지영이. 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레드다이어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제 동반 사춘기 쇼케이스를 연달아 함께하면서 오늘이 가장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네, 그만큼 휴식 기간 동안 많은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가 있었나 보네요. 네, 오늘 잠시뒤에 수록곡과 파이팅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4월 20일 데뷔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합정역에 크게 전광판에 불러주실 얼굴이 있던데요. 아, 저희가 2주년이 됐다고 4월 22일에 합정역 전광판에 저희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응원한다며 앞으로 더 좋은 곡 들려달라며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네, 일단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음악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2년간 잘 달려왔구나 이렇게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음악 해줘서 고맙다. 네, 마치 볼파가 사실을 좋아하는 국민들 대표에서 팬분들이 함께했군요. 네, 어? 마이크를? 네, 어? 갑자기. 네, 우리 얘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어떡하죠? 이제 푸트넴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네, 워낙, 워낙 더 친해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지훈이 형부터 푸트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자, 편하게 정면부터 한 발짝 들어가면 한 발짝은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네, 정면을 보면서 지훈이 형을 보면서 10명만의 여행 포즈. 아, 여행 포즈. 좋아요. 네, 정면. 자, 오른쪽으로 볼까요? 오른쪽.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이해해주시고요. 자, 네, 자, 자리해주시고요. 네, 지훈이 형 나와서 네, 포트다임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됐습니다. 네, 하나의 정면.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볼까요? 네, 제일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자, 정면을 보면서 지훈이 형만의 여행 도중.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지훈이 형 나와서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이 있어야 골팡과 사춘기. 네, 좋습니다. 네, 자, 어색해하지 마시고 한 발자만 뒤로 가서 됐습니다. 자, 편하게 정면이면 하나, 둘, 셋. 네, 편하게 정면. 네, 편하게. 네. 네, 자,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자, 왼쪽을 볼까요? 다시 한번 왼쪽. 네. 자, 정면을 보면서 볼파가 사춘기 이번 여행.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네. 네, 반지. 그치 갖고 있으면, 빨리 싶어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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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면을 보면서.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아,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을 보면서 서로 어깨로 한번 하면서. 네, 여행 가는 거죠. 신나게. 자, 하나, 둘, 셋. 네, 여행 갑니다. 네. 네, 하트를. 네, 정면. 네, 오른쪽 보면서. 네, 오른쪽 보면서. 네, 자, 왼쪽을 볼까요? 다시 한번. 네, 어, 살짝의 포즈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이 일렬로 서서 이렇게. 이거 한번 해봐요. 여행하는 것처럼. 붙어,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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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하나, 둘, 셋. 정면을 봐요, 정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자, 이제 마이크를 가져다주시고. 호흡사 result.